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사는 34살 고두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는 일은 손해사정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인이 42회의 손해사정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간간히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도 마침 직장을 그만둔 터여서 손해사정사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흥미가 생겨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손해사정일은 시험 끝나고 나서 시작을 했고요. 어떤 일을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성취감이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손해사정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차, 2차 합쳐서 10개월 정도를 잡고 준비를 했는데요. 1차 같은 경우는 45일 정도 준비를 했고 2차 같은 경우는 1차와 병행하면서 10달을 준비했습니다. 동차로 준비할 때 부담이 되는 점이 1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2차 시험의 기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인강을 1회독하고 개인적으로 1회독을 만족스러울 때까지 했고요. 그 이후에는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한 10번 정도 보고 나서 완전히 익숙해졌다 싶으면 유성매직으로 지워버리는 소거법을 사용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2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암기과목은 마지막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삼보험과 의학이론 같은 경우 대표적인 암기과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학이론 같은 경우 마지막에 남겨두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만약에 안 외워진다면 어떨까 이런 불안감이 너무 저를 지배해서 의학이론과 삼보험을 먼저 외우고 나서 이해를 나중에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보하고 책임근제 보험은 병행하면서 비중으로 따지면 암기과목에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학생활할 때 하던 공부 버릇이 좀 정확하게 남아있는 편이라서 그 공부 버릇을 좀 바꾸는 데 치중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구목 교수님의 삼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를 아우르라고 자꾸 주문을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을 먼저 하고 싶은데 버릴 수 없는 부분을 끝까지 버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강사님들 교수님들의 그 지도법에 따라서 제 습관을 좀 고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정리 노트를 만들면서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A4용지의 4분의 1 사이즈로 접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그 분량에 맞게 정리를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A4용지 4분의 1 사이즈로 과목당 10장 정도 만들어서 총 40장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유인물이라든지 교재를 갖고 간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일이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일이어서 결국에는 분량을 줄여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볼 때는 시험에 갈 때는 20회독 정도 됐는데 20회독 정도 하니까 5분 정도의 한 과목을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한다는 스케줄은 저한테 바이오 리듬상 통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12시까지 충분히 자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스케줄을 썼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제가 회사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다 쓰셔야겠죠. 그런데 새벽에 오히려 집중이 잘 되고 암기가 잘 되는지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이 상당 기간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늦게 본다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고 이 공부를 확신이 안 드는 상태로 계속해야 된다는 것도 스트레스였는데요. 저는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을 굉장히 좋아해서 양심에 찔리지 않을 정도까지만은 꼭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쉴 때는 꼭 쉬고 잠은 최대한 많이 잤던 것 같습니다. 지인 소개로 손해사정사 공부를 시작했듯이 지인도 인스티비를 수강해서 한 번에 붙은 사례인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인강을 처음에 들었고 나중에는 실강을 통해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이 시험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무의미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만약에 7시에 눈을 뜨더라도 9시에 눈을 뜨더라도 동기부여를 스스로 최대한 한 후에 책상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채로 앉아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을 놀라고 권고를 해주고 싶고요. 동기부여가 최대한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효율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요. 각 교수님들에게 한마디씩 준비를 했는데요. 김형길 교수님께 감사한 점은 매일같이 수업마다 정신교육을 해주셨던 점 정신이 해이해지면 공부했던 내용도 까먹고 그러는데 김형길 교수님 덕에 정신을 항상 차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김광중 교수님께 감사한 점은 논리정연한 정리로 프린트만 봐도 공부가 될 수 있게 해주셨고 가끔씩 따끔한 한마디 해주셔서 정신이 바짝 났던 것 같습니다. 윤구목 교수님은 정말 방대한 분량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무한 반복을 시켜주셔서 저는 꽈락 없이 산보험을 무사히 치렀던 것 같고요. 정혜심 교수님께 감사한 점은 정말 의학이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어려운데 덕분에 사례도 재미있게 풀어주시고 실무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아 재미있는 과목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자마자부터 의학이론이 암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수강생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고 타협 없이 해주신 점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신체 이외에 재물이나 혹시 차량을 준비하게 된다면 다른 학원은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요. 그래도 인스티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합격이 따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등록할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티비 화이팅! 인스티비 사랑합니다.